미션 365 지금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부족의 이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거나 크리스찬이 많이 있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그 종족 안에 인구의 2% 이하가 크리스찬일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즘은 또 미접촉 종족이라고 또 우리가 그런 용어로 새로운 개념의 선교 전략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스리랑카에서 반군이 나오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환경상 굉장히 어려운 또 쓰나미가 아주 또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박종건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타밀 쪽에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선 선교사님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참 어려운 지역에서 하늘나라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방송 지멘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환 선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스리랑카 타밀족 선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스리랑카는 내전이 한 7, 8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쓰나미가 13년 전에 쓰나미가 왔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렇게 다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현재 저는 약 7년 전부터 영국 식민지 때 영국 사람들이 시작한 홍차 홍차 단지 즉 다시 말해서 높은 산골 산지역에 홍차를 심어놨는데 당시에 영국 식민지 정부가 인도 남부 타밀라도에서 인도 카스트 최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한 84만여 명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홍차 지역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교단에서 파송을 받으셨죠? 저는 기독교 대안감리회 소속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겨난 스리안카 감리교 감리교 소속으로 감리교 소속의 한 교회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도에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나요? 저는 1995년도에 기독교 대안감리회 상동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22년째 지금 되시는군요 네 22년째 됩니다 네 우리 상동감리교회가 또 우리 선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인데 좀 상동감리교회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상동감리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회에서 한국에서 두 번째 설립된 역사가 깊은 감리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첫번교회가 정동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동감리교회 네 그래서 우리 남대문 지금 말하는 남대문 바로 문 밖에 빈민촌을 대상으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던 그런 교회였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뭐 그 역사에 보니까 그 이준열사가 우리 고정황제 밀서도 받고 회익으로 파송이 될 때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상동교회 지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고 하여튼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 파송을 받으셔서 나가셨는데 네 95년도에 나가셨을 때는 그 스리랑카 상황은 좀 어땠나요 당시에는 스리랑카는 잘 아시다시피 다수족인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싱알라족과 소수족인 타밀족 사이에 아주 그 민족 내전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었죠 타밀족들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수족인 싱알라 정부는 독립을 저지시키려고 그래서 아주 내전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그 반군 내전이 있는 타밀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네 그 가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스리랑카에 처음 가서 스리랑카 감리교회 소속이 돼서 선교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동부 스리랑카는 북쪽과 동쪽이 주로 타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스리랑카 감리교회가 타밀족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 또 싱알라족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 그래서 같은 감리교 안에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신앙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동부 타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절하여금 선교사역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방문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아주 마음에 아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지인들도 반군 지역에는 저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질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스리랑카 감리교 감독님한테 동부 타밀 지역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날 글로 보내주십시오 거기 소속 교회로 발령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당시 스리랑카 감리교 감독인 둘리 페르난도 목사님이 혼케이크를 받아줬고 또 거주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국방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 거주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처음 제가 동부 바티콜로 지역 왈라체닉 감리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아 그러면 내전이 있어도 교회의 기독교 크리스찬의 교회들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군요 당시에는 전쟁을 종식시켜주기 위해서 스리랑카 정부가 아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일단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들은 수가 많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반군의 문제는 종교적 이슈가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분리하는 독립하는 이슈였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많이 없었을 텐데 신변의 위험이라든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당시에는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만한 그런 여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정무군하고 반군 간에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현지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에 시티에이션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일은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험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겪었어도 그것이 꼭 생명에 직접 위협을 주거나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었나요? 정부군하고 반군들은 교회 쪽에다가 교회에 관계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들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슈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외부인이나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현지의 스리랑카의 다수족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반군 타밀 쪽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생각이었죠? 못 들어왔죠 단지 정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정부군 관할 지역에서는 생활할 수 있어도 반군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부 다 같은 종족 사람들이 들어갔죠 저는 숙소가 정북을 관할 지역에 있었고 교회는 저쪽 반대쪽에 있었죠 그러나 출입은 보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고 출입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선교사님만 계셨나요 당시에 선교사는 저 혼자였었고 NGO 중에서 영국 NGO가 두 NGO가 들어와서 있었고 독일 NGO가 한 단체가 있었고 네 참 어려운 지역에 아주 정말 초기부터 탐일족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자 이제 우리 박종건 선교사님 그러면 사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박종건 선교사님께서 탐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신 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때는 아주 굉장한 선교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 놀라운 또 어떤 예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의 별명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정했습니다 홍차 따는 선교사라고 그리고 그 앞에는 볼리라는 탐일족이 쓰는 언어 단어와 홍차 입 따는 선교사라고 제가 좀 호칭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차 따는 선교사라는 표현이 어떻게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나요 사실 그 수리안카 내전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 선교 활동을 수리안카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속한 홍차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마음을 먹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수리안카 감리교 감독이었던 당시에 에브니 조셉이라는 감독 목사님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역을 홍차 노동자들 위해서 내가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으니 글로 발령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홍쾌히 발령을 받고 제가 2011년도 1월달에 수리안카 중부 1400미터 고지에 있는 틸러리 감리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차 노동자들은 영구 식민지 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인도남부 타밀라도 해서 힌두교 최하층 계급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약 84만여 명이 강제 이주됐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깊은 산골에서 당시에 무슨 정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차별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눈만 뜨면 산에 올라가서 그때 맨발로 홍차잎을 따고 겨우겨우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손입니다 지금 현재 홍차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무슨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심지어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에 와서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당시에 그 나라의 스리안카 사람이면서도 스리안카 국민증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깊은 산속에 그냥 정착이 됐고 거기에 갇혀진 채 사는 사람들이라 저들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 들어가서 성교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자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배 인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건 다 탐일어로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뭐 탐일어를 배우시고 지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따가 제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나 더 발표를 해드릴 텐데 지금 그 탐일어 배우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제가 그 언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계좌의 길로 오기 전에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저 언어를 빨리 배울 수가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이거 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보는데 사실 탐일어는 알파벳이 2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거부감을 느낄지 뭐 그런 어떤 걸 느끼는데 사실 그 숫자로는 240개가 넘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합으로 이루어진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이렇게 캐치를 하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고 또 문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어의 수 인칭 동사의 시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막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렵다는 인식을 하는데 저로서는 좀 쉽게 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사는 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늘상 같이 탐일어를 얘기하고 모르면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은 그냥 설교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자 탐일어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 건지 아직 뭐 한 번도 사실은 접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네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현지인들 하고 또 홍차 노동자들 하고 같이 커뮤니티에서 계시고 또 교회 목회를 하시고 현지인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는 탐일족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일들은 또 문화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리안카 탐일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수리안카 탐일이 있고 인디안 탐일이 있는데 수리안카 탐일은 아주 오래전에 인도 남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리안카 북쪽 자프나반도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왕국을 건설한 오리지널 수리안카 탐일 두 번째는 영국 식민지 때 넘어온 인디안 탐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인디안 탐일 영국 식민지 때 수리안카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온 수리안카 인디안 탐일들은 나름대로의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리안카 탐일은 거의 다 힌두교인데 오리지널 수리안카 탐일 사람들의 힌두교하고 인디안 탐일 다시 말해서 식민지 때 이렇게 끌려온 노예의 상태로 끌려온 인디안 탐일은 같은 힌두교라도 참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리안카 탐일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하고 인디안 탐일들이 신봉하는 신하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축제 때 보면 축제를 이어가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안카 탐일 사람들이 없는 신들이 인디안 탐일 사이에서는 신들이 또 있고 그런 종류죠 그래서 이 인디안 탐일들은 외부 문화와 거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의 어떤 전통적으로 믿어온 힌두교의 생활습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전통적인 힌두교의 신앙생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디안 탐일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탐일인데 인디안 탐일이 있고 옛날에 그 수리안카로 이주에 와서 온 수리안카 탐일 아 미리 영국 식민지 전에 온 탐일이 있고 기원 후 1세기 2세기 때 넘어온 탐일이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들의 어떤 언어라 탐일이라는 언어라든지 기본적인 언어나 문화는 어떻게 동일한가요 네 두 그룹 사이가 문화라는 게 이제 종교 힌두교 문화인데 힌두교 문화도 약간 차이가 나고 언어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기원 후 1세기 2세기 때 넘어온 탐일 사람들이 쓰는 탐일어하고 영국 식민지 때 넘어온 탐일 사람들하고 언어가 같은 탐일이지만 사용하는 언어 사용하지 않는 언어 수리안카 오리지널 탐일이 사용하는 언어 인디안 탐일이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죠 지금 그러면 어떤 종류의 탐일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이쪽 홍차 노동자 사회로 오기 전에는 오리지널 수리안카 탐일 탐일어를 조금 이렇게 구사를 했는데 이쪽에 와서는 또 그 단어를 또 사용을 안 하게 되죠 표현이 참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또 교회를 또 이제 현지인 교회를 하시고 전도를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기독 탐일 쪽 안에 있는 기독교 일반적인 현상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스리안카 종교 현황으로 보면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약 1.5% 됩니다 네 1.5%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권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불교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1.5% 정도 전체 크리스찬들이 스리랑카 안에 1.5%라면 스리랑카 자체가 사실은 2% 이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 중에서도 또 탐일족은 더 기독교인 수가 더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다른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스리랑카의 다수족인 싱알라족의 크리스찬보다도 소수족인 탐일족의 크리스찬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수족은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크리스찬 퍼센티지하고 소수족은 소수족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조금 많으니까 이것이 계산의 문제지 꼭 뭐 그렇다고는 보지는 못하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힌두교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하층계급의 사람들로 그런 상황을 하는데 자 이제 홍차라고 중요한 또 선교와 연결되는 사역 분야가 있으신데 그 홍차를 직접 우리 선교사님이 그들하고 같이 따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실 그 홍차단지는 우리나라의 옛날 시골에 가면 자연부락 같은 게 있었죠 그렇게 동떨어진 커뮤니티가 여하튼 뭐 많은 그 그런 그 자연부락과 같은 홍차 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로부터 외부하고 단절된 그런 상태 속에서 상을 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 심지어 같은 종족이라도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틸러리라는 틸러리 에스테이트라는 그 홍차단지 마을로 마을에 있는 교회로 제가 부임을 받아서 갔을 때 외국 사람이 처음 들어온 거죠 그쪽에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주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거의 다가 친척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년 전에 그런 깊숙한 산골에다가 저들을 정찰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부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핏줄로 거의 다 나누어졌죠 거의 다 친척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그 도시에 나가서 기탈치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그런 방법이 과연 이런 데서는 통하지가 않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나중에 홍차단지의 매니저를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로 부임은 목사인데 나도 홍차를 따게 하셔 홍차 잎을 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니저는 이상한 눈처리를 의심의 눈처리를 봤죠 외국 거기서는 파더라고 하는데 외국 파더가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노동운동을 또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심의 눈처리를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인들이 전부 홍차 노동자들인데 내가 저들이 일하는 데 가서 저들을 격렬해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단지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때로는 화요일날로 갈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아침에 홍차 잎을 따라 올라가는 홍차 노동자들 틈에 섞여서 제가 올라가서 홍차 잎을 따기 시작했죠 네 그 홍차 잎을 딴다 저희는 홍차밭도 저는 케냐에서 홍차밭을 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데 그 홍차밭이라는 환경은 그렇던 것인가요? 홍차는 주로 세 가지 지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지대, 중간, 고지대 저는 1400미터에 있기 때문에 홍차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홍차가 잘 자라나고 또 홍차의 향이 형성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차 잎을 따는데 저들이 하루에 18kg가 기본이에요 18kg를 따야만 기본적으로 지금 650루피를 받습니다 650루피 받는 것 중에서 세금 제외하고 노동조합비 제외하면 한 400루피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들은 여러 가지 반찬 같은 것은 못 먹죠 그냥 밥하고 반찬 하나 이렇게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가장 밑바닥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저들이 산에 올라갈 때 이런 외침을 하면서 올라가요 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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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뽈리 이런 외침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처음에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렇게 외칠까?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 교회에 홍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홍차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홍차 잎을 많이 따야만 수입이 늘어납니다 많이 따면 좋겠다고 하는 뽈리라는 말이 타며로로 풍성한 이런 뜻인데 지금이야 젊은 홍차 아낙네들이 따기 때문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전화기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아무런 문화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들의 세계는 그냥 홍차예요 저들의 세계는 홍차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눌리고 영국적으로 눌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말이 뭐냐? 홍차를 많이 따는 것이 나한테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아마 뽈리뽈리를 외치면서 홍차 잎을 따기 시작한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가 같이 교인들도 있고 아니면 교인 아직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그룹에 같이 그러면 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같이 껴서 또 한 가지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은 홍차 단지에는 의료 수준이 거의 없습니다 홍차 단지마다 디스펜셀이라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스펜셀이가 있는데 거의하면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분만 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를 들어서 위급 상황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떨 경우는 밤 12시에 제 교회 문을 두들깁니다 약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있는 데서 약국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13k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료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8시에서 8시쯤 같이 올라가서 8시 한 밤부터 홍차 입을 따기 시작하는데 10시 정도 되면 휴식 시간이 있죠 휴식 시간 때 저들은 아침 식사를 밀가루 반주한 거에다가 그냥 찍어 먹는 거에서 대충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많은 홍차 노동자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기본적인 약을 갖고 올라가니까 두통약으로부터 해서 상처바르는 약 또는 관절염 그런 약 또 호흡기 질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약들을 제 가방에 메고 올라가서 나눠주죠 약을 그렇게 하면서 같이 홍차 입을 따고 제가 딴 거는 저는 폐의리를 안 받으니까 홍차 입을 따면 그걸 임산부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죠 홍차 입을 물론 이런 것들은 감독 간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이유는 또 그분들이 18km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 홍차 입을 따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많이 배우고 있죠 저들의 그 깊은 정신세계 또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홍차 한 줌 한 줌의 무게가 100g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근데 18km를 따야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데 페이가 있는데 저들이 18km를 따기 위해서는 한 줌 한 줌 한 줌 한 줌 한 줌 홍차 입을 따가지고 채우니까 18km가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줌의 홍차 입 한 줌의 홍차 입을 전해드려 준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아주 귀한 생명이죠 이게 그래서 한 줌의 무게가 100g이 될까 말까 하지만 말 한 마디의 무게가 뭘까? 말 한 마디를 무게로 따졌을 때 그게 몇 거람일까? 아마 홍차 한 줌의 무게하고 거의 같을 것이다 홍차 한 줌의 이파리가 이렇게 귀한 것처럼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언어에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탐일어를 잘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정말 한 줌의 이파리 못지않은 한 줌의 중요한 말 한 마디로 그들을 영혼들을 지금 이제 건지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도 전략으로 지금 또 삼으시고 계시는 건데 그 열매들은 또 어떤가요? 전도의 열매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말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안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껏 스리랑카 22년간의 선교생활 중에 다른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입을 통해서 증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이 홍차단지 내에서는 저는 그 무원의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참 그 영혼들을 지금 이제 그렇게 구원하고 계시는 일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하나 지금 하셨는데 그것이 한국어 타밀어 사전이라는 한 만단어 사전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뭐 이제 발표를 하지만 이거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타밀어 사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스리랑카에서 통용되는 타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타밀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 타밀어는 인도 타밀라도에 아마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더 많은 종족이 타밀족입니다 사실 네 타밀족인데 언어를 알아야만 저들의 정신세계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야만 이것이 저들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타밀어를 스스로 배우게 됐죠 제가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내신 거죠 정리했죠 그래서 타밀어와 한국어 단어와 타밀어 단어 해석하시고 네 발음도 거기다 발음 기호 발음은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을 표기를 했죠 제가 네 자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왔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타밀족을 위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언어 공부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타밀어는 타밀어를 공부하실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그 문법 그래머가 아주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모든 언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우다가 좀 어려운 시점에 봉착이 될 때 포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언어는 유심히 보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 방송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연상하는 법 언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뭘 연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영어대된 뜻 순서를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데 저는 좀 착다르게 우리나라 말 그다음에 영어 거꾸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타밀어도 마찬가지죠 연상법을 제가 많이 동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에버니라는 말인데 에버니하고 비슷한 블러버 에버니가 남북이죠 블러버는 동서죠 예를 들어서 에버니를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거는 남과 북으로 뻗쳐있는 도로니까 에버니 이런 식으로 연상을 자꾸만 했어요 연상법을 사용해서 단어를 외우면 아주 쉽게 외워집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타밀어를 배우게 됐고 타밀어 문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방송 중에 제가 이제 학창시절부터 영문법을 제가 아주 좋아했죠 제가 영어 전공하셨고 영어 교사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하셨었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타밀어 문법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밀을 잘 몰라요 현지인 타밀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제가 타밀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할지 모릅니다 변명 같지만 타밀어는 단어 하나의 뜻이 20개가 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타밀어 표현 못할 말들이 없을 정도로 타밀 단어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표현 제일 많은 게 단어 하나에 26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심지어 현지 타밀 사람들도 지금 아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타밀어 사전은 우선 단어의 뜻을 암기를 한 다음에 타밀어 문법을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라든가 또 문서 작성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 한 가지는 타밀어 발음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혀가 달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밀어 발음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좀 이렇게 한계점이라고 좀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스리당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지만 타밀족을 향해서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가요? 네. 현재 제가 교단하고 성함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현재 타밀 지역에서 들어가서 온 가족이 타밀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에 활동하고 계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정은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동부 파티콜로의 한 가정이 가 있고 또 북쪽의 와우니아라는 지역에 또 한 가정이 들어가서 열심히 자녀들도 어린데 참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녀들도 어린데 그 지역에 다 가서 이렇게 선교활동하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물론 초반에 처음은 우리 박종권 선교사님 외에는 그 반군 지역에는 뭐 현지인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애로 이제 국방부의 보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또 더 깊게 더 어려운 최하층의 그들을 위해서 직접 홍차를 같이 따시면서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제는 또 윌리엄 케리가 인도 산스크리어트를 사전을 만들었듯이 한어와 타밀어를 또 사전도 만드셨고 예. 한 만 단어 이상 만드셨는데 예. 그거는 저희 지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 프린트해서 그 타밀족 선교를 위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예. 좀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귀한 일들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사실은 아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시면은 아 젊으셔서 충분히 그런 홍차 따는 걸 현지인하고 같이 노동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미국식 나이는 66시고요. 지금은 이제 다리 인대 연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참 홍차 따는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주 상당히 슬퍼지네요. 아 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올해에 홍차를 같이 따시면서 하시다가 연세로는 한국 나이로는 이제 67이라고 하시고 미국 나이로는 66이신데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령의 나이에 그이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그 노동을 사실 하루였지만 더 하고 싶었지만 또 그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그것도 못한 거지만 하루만이라도 그 중노동을 하시면서 계속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오셨는데 요번엔 또 그 다리의 인대가 또 끊어지셔서 지금 아주 고통 중에 계시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좀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그 정말 숨겨진 곳에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재정적으로도 많이 좀 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귀한 그 시간에 제가 이게 한마디만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트리안카 감리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안카 감리교회는 최근에 홍차노동자들의 권익과 교육과 또 선교를 위해서 홍차노동자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Estate Communities Empowerment Mission에서 ECEM이라는 홍차노동자 선교회를 구성을 했고 현재 제 자신 거기에 이제 그 주 총무는 스트리안카 감리교 타밀 목사님 그 타밀 목사님은 대오다선 목사님인데 그분은 홍차 단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산에 가서 홍차를 탔어요.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서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ECEM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홍차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방 한 칸 방 두 개 부엌 하나입니다. 라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라인, 한 라인의 여러 가정이 이렇게 분리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아주 열악한 그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홍차 단지에는 반드시 정보 학교가 하나 있는데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할 방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또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으면 글로 우리가 불러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 국어인 탐의로,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렇게 중요한 과목들을 교사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이 곧 선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제가 과거에 또 학교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현재 홍차 노동자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관심과 또 저들에게 앞날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인 교육입니다. 홍차 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제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되는데 영어 교사가 한 명입니다.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저도 그 방과 후 수업을 할 때 제가 영어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많은 죄송합니다만 후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들이 나중에 커서 홍차 사회에 이제까지 억눌려 있던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는 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 지도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 지도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정권 감옥들을 더 보충 수업을 시켜서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좋은 교사들을 초빙해서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교사 월급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펜딩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현재 더 넓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은 모금을 잘 못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어떻게 말씀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케냐 마사이 부족에 정말 전기가 없고 물이 없고 저희 집 앞에 직접 사자가 지나가는 걸 제가 밤에도 보고 이런 동네에 제가 숲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야악을 했습니다. 마사이 사람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양치기 목동하는 그런 아이들 밤에 야악을 했는데 그때는 호롱불로 저희도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살았는데 호롱불로 켜서 야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재들이 나와서 제가 교회를 두 군데를 개척을 했지만 물론 저 외에도 많은 통역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통역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60개가 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야악을 해서 글씨를 배워서 학교로 나이가 있었지만 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큰 열매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지방에 국회의원보다 한 단계 높은 상원의원까지 출마하는 우리 제자가 나왔습니다. 마사이 소년 중에 그래서 상당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선교회를 하면서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개발한 게 솔라등입니다. 그래서 솔라등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박성교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는 교육이다. 그 선교의 미래는 사실은 교육인데 저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제 숲속에서 살면서 전기가 없었지만 호롱불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그런 놀라운 열매가 생겨서 아 이게 전기구나. 그래서 이제 솔라등을 개발했는데 이제 저희는 최근에 이제 그것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 기도 제목은 이런 솔라등이 그 홍차 커뮤니티에 좀 많이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그 미래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홍차 커뮤니티에 지금도 계시는데 이제 지금 또 몸까지 상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계속 노동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직 싱글이십니다. 평생 싱글로 계시면서 가장 스리랑카에서도 어려운 지역에 가장 하층 지역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의 똑같은 생활로 수준으로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생활과 잠자리와 이 모든 걸 같이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제목은 이 뽈리라는 제목으로 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활동과 생활을 그래서 이 방송 중에 그런 영화나 그런데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이 한번 좀 연결을 해 주시면 이거 우리 선교계통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좀 밝혀질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에서 예전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의 전기도 영화로 만들어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되는 감명과 감동이 우리 박정권 선교사님의 삶입니다. 영화계통에 있는 분들 연결을 저희 지멘으로 해 주시면 그런 정말 아주 감동적인 선교 영화도 좀 만들고 싶고요.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박정권 선교사님 스리랑카 타밀족 거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반군 지역 내전에 있을 때부터 정말 유일하게 뚫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박정권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다시 한 번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홍창 노동자 선교회를 통해서 홍창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시도록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홍창 노동자 사회를 통해서 홍창 노동자들 사회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본적인 스리랑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95년도에 스리랑카를 가시고 그 스리랑카 안에 그 북부 지역의 타밀족과의 반군 내전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장 최하층으로 분리되는 타밀족 특히 홍차를 따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권 선교사님 오늘 모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홍차 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Thee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you In your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love and love and power I from the blessed Savior My blessed Savior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now I feel your sacred flame Oh, the joy of hope, salvation, glory, glory to your nam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